야 이거 봐 계속 경보 뜨고 난리야 요즘 코로나 경보 뜨고 태풍 경보 뜨고 세상이 미쳤어 이 세상이 종말이 다가왔어 야 근데 진짜 존나 오랜만에 합방하는 거 아니냐 아 진짜 여러분들 나는 1년 만에 지금 나온 거야 진짜로 아 보고 싶었다고 아 감사합니다 저 이제 곧 복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얘들아 비 많이 오는데 이제? 아 이제 시작이지 와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운전을 못 하겠어요 뭐야 이거 밑에 바람 뭐야? 아 이게 뭐야 거의 다 왔어 괜찮아 오케이 거의 다 왔어 안전운전 오 여기 딱이다 자 일단 여러분들 도착했습니다 가위가위에서 저기 앉아있는 거 하는 거 어때 아직 태풍 오기 전이니까 안 되면 변진 가위가위포 가위가위포 오케이 가 몇 판? 깜빡 야 빨리 깜빡고 앉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개머리독수 이 새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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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뭐야 노래 disciples hospitalized 최초리장이나 뭐야 이거? 팬이에요 auxiliary 누구야? 헐 왜 시청자 아니야? 뭐야 이거? 팬이에요! 팬이에요! 먹으라고? 네 아 고마워 비 많이 오는데 여기까지 와줘서 팬이에요! 아 고맙다 얼른 들어가 빨리 태풍 오기 전에 네 태풍 ㅈㄴ 오는데 야 태풍 ㅈㄴ 쳐맞으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줬는 줄 알아? 야 뭐야 왜 이렇게 ㅈㄴ 가까워 식혜하고 커피? 삼각김밥 있네 어 조금 막 좀 심해지는 거 같은데? 음 지금 뭐야 뭐야 왜 나무가 날아다니 어? 여러분들 진짜 조금씩 이제 하이선 태풍이 움직이고 있는 거 같아요 부산 쪽 야 야 야 우와 자 빡빡이 특본 어 지금 구역이 어디시죠? 지금 부산 해운대 와있 지금 부산 해운대 와있으신가요?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십니까?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고 길거리에 차 한 데가 없어요 길거리에 차 한 데가 없다는 거 제가 아까 했던 얘기고요 예 바야보로 2012년도 매미와 같은 현상은 지금 지구 온난화에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바다 바다 바다가 지금 예 바다가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이선의 태풍이 어이구 지금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어이구 안 돼 안 돼 야 안 돼 안 돼 못 돼 못 돼 자 여러분 일단 가볼게요 어 얼마나 센지 하아 하아 자 자 여러분들 진짜 빗줄기가 너무 따가왔네 대가리가 아 잠깐만 야 숨이 안 좋아지지 않냐? 이게 빗길 있잖아 어 빗줄기 어 이게 정말 따가워 대가리가 내가 네가 봐야돼 지금 그렇게 센 태풍도 나 소리들러봐 야 야 잠깐만 야 X댄다 야 야 야 나 빨리 가 집에 가 태풍 하이선이 왔는데 이제부터 올 태풍들은 이거보다 더 세고 더 위험한 태풍들이 이제부터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절대로 태풍이 올 때는 자기 지역에 태풍이 안 온다고 생각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부산 해운대 쪽에만 이렇게 태풍이 온다 그래도 전국 지역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